J.W. 생명과학 자회사 J.W. 바이오사이언스가 스웨덴 이뮤노비아의 최장암 진단 바이오마커를 비독점 기술이 전합니다. 현지시간 13일 이뮤노비아는 J.W. 바이오사이언스의 최장암 조기 진단에 활용되는 두 개의 바이오마커 글로벌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양사는 이번 계약에 대한 세부사항과 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뮤노비아는 최장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던 중 관련 바이오마커 특허 벽에 박히자 J.W. 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신규 바이오마커에 대한 특허를 이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